자 이제 정답 공개 시간이구요. 저는 1번 스쿼이어, 2번 멕시코, 3번 USA 라고 했구요. 은총씨는 1번 스쿼이어, 2번 USA, 3번 멕시코 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알려 주십시오. 와 다 틀렸네. 저는 이 조금 모험을 걸었었어요. 3번이 스쿼이어 아니면 USA다 라고 생각을 걸었던 이유가 그 빈티지한 사운드 특유의 맥 빠진 소리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도해서 만들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스쿼이어 아니면 USA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스쿼이어였나. 자 1번이 멕시코, 2번이 USA, 3번이 은총씨는 그래도 USA를 맞췄습니다. 맞췄네요. 그러니까 제가 멕시코랑 스쿼이어를 헷갈렸구요. 와 이게 어렵네요. 진짜 이게 맞추기가 참 어렵고 그러게요. 와 충격적이네요. 3번이 멕시코가 아니에요? 그래도 은총씨는 하나라도 맞췄어요. 저는 완전 싹 틀렸습니다. 싹 틀렸고, 제가 예상했던 부분,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고, 이래서 기타는 평균 없이 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구요. 저는 어차피 팬더는 버린카드였습니다. 맞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게 이게 1번을 저희가 스쿼이어라고 확신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별로 그렇게 코멘트를 안했는데, 스쿼이어로 그냥 확신을 해버렸거든요. 확신을, 근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런데 반대로 3번이 스쿼이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쿼이어 퀄리티랑 멕시코 퀄리티랑 같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건데, 심지어 저는 USA와 스쿼이어를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 PD님은 3번이 무조건 USA의 것이다. 그리고, 야 그러면은 오히려 이 리뷰를 통해서 스쿼이어 기타가 굉장히 밝은 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가 되었고요. 스쿼이어로 사야겠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ES-335를 가지고 똑같은 지옥의 구렁통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